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지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어떻든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라가 어째 이러냐 나라가 너희들 어째 이러냐 온 세상이 뭐죠 조작으로 그냥 문드러지게 됐으니 썩은 냄새가 온 천하를 진동하니까 어느 놈 한 놈 나서가지고 썩은 것을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놈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아침부터 여러분 저 힘 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중앙선거관림에 위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광현님이란 분이 아마 책임당원인 것 아닙니다 단식을 들어가면서 참 이 호소문을 썼는데 참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의 의지까지 할 데가 없었게 됐으니까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광현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수당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체제와 이념의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른들 이분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고 차원이 아니고 보수정당 자체가 부정선거의 도관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든 욕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만 좌파정당과 보수정당의 큰 차이는 보수정당의 근본이념이란 것은 정의와 공정이란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 기치를 높게 세우는 것이 바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다 지난 4.15 총선에 자행된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꽂히며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유일한 정치 참여행인 참정권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권력만을 추구하는 잔악무도한 야육자들이 조용히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아마 책임이 당원정국연대에 큰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광현님 같습니다 이 말씀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그러고도 저들은 아무리 없었던 양 합법을 위장한 침묵으로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을 들이대는 국민의 아우성을 철저히 장악한 언론을 합시어 억압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좌파정권의 완성도에 대한 방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엔진에 해당한 한국의 선거는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장악된 상태인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전혀 탔질 않았기 때문에 그 부메랑에 대해서 맹 먼저 뭡니까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탄생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기는 2024년 총선에서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선거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위기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방을 갈 겁니다 저는 악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 있을 겁니다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권력을 지게 되면 권력을 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되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합법화 될 수 있고 권력을 지게 되면 정적들을 죄를 만들어서 다 감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공 분야가 뭡니까 주특기구 강점인 겁니다 인생 순진하게 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사례의 뭡니까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닥부터 이러면 살아왔기 때문에 검사조직첩들은 위에서 뭡니까 상명하다라면 착착착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온갖 사기꾼들을 다 만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저질이 뭡니까 좌익들이지 않습니까 오죽에 서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대통령도 훔치고 구청장 시장 군수 다 훔치고 국회의원 훔치고 그런데 그걸 본인이 뭐 나는 고귀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다음에 감방 가는 거죠 인생들 허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자영업 같은 걸 하면서 밑바닥부터 기어서 올라가는 사람하고 큰 대기업에서 뭡니까 성성장구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퇴임시기가 정도 되게 되면 세상의 물리에 대해서 쾌박한 정도를 하게 되면 온실 같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허당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오늘 무지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선거 조작을 잡으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끊으면 뭔가 다 풀려나가는 거죠 오늘 한 분 말씀처럼 목숨 걸고 진리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국가를 이끌려면 사실과 진실과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가 그래야 국민들을 뭡니까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야합하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절대 따라 안 오죠 지금 당장 당하지 않습니까 이광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보수당인 국힘당 대표 선출을 또다시 중앙선관린 위탁하에 선출한다고 발표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참 국민의 뜻마저 버져버리고 국민의 주권을 통째로 다른 국가에 넘겨줬던 조선말 무능했던 탐관 우리들의 작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진석이 참 대책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참 인간들 정말 참 이 나라의 국민의 지금 우리는 한일합방 전야와 같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수업고자 하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하나 같은 열망인 당대표 투표권 마저 빼앗긴 참담함 신경을 담았어 그리고 보수 당원들의 열망인 당대표 투표권 사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당 지도부가 위결정을 전환하여 당대표자 강선을 당내 경선으로 전환한 그날까지 저는 죽기로 각오하고 이 자리에 투쟁할 것입니다 부디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의견을 계묵히 받아들여서 위결정을 취하고 당대표 경선의 중요성을 깨달아 당내 토론을 거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이 되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협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난 70년 선조들이 이루는 자유민주주의 성장이 누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를 백적 간두에게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2023년도 2월 1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이광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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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넘어갑니다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국힘당은 작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을 좀 이용을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말씀드립니다 그 선거 사기 세력들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좌파 성향이 강한 여러분들 정당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특정 노동단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특정 지역과도 굉장히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알랑방구를 끼고 무슨 뭐 아부를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뭐죠 국힘당 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한말이 이완용이가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겁니다 본인이 다음에 나중에 처절하게 당할 겁니다 보수가 정의와 올바름과 공정함의 기치를 잃어버리고 악과 타협하는 순간 그거는 뭐죠 전혀 뭡니까 쓸딸데기가 없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앙선관리님의 위탁을 정진석이니 김행이니 성일종이니 그런 사람들 결정한 모양인데 정말 참 국힘당 수준도 제가 참 웃고 있긴 하지만 피눈물 나는 일이네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인데 저렇게 힘을 좀 보태주도 뭐 충분치 않을 저는 보수정당에서조차도 부정선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부정선거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밀어주게 생겼으니까 정말 나라가 어째 이러냐 나라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관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